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애리조나주, 뉴메키코주, 서부 텍사스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동차로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큰 도시를 피해서 작은 도시나 마을, 그리고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봤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이번에 펴낸 책이 이 책입니다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인데 이 여행을 미국의 서부여행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 답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뉴메키코주 답사기, 서부 텍사스 답사기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4월에 유튜브에 꽂혀가지고 완전히 유튜브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나온 애리조나 답사기를 소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서부 마을을 둘러보면서 철도 발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더군요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서부의 대개 크고 작은 마을이나 도시들이 성장했고 그것이 이제 1920년대 들어서서 자동차가 확산되면서 철도 위주로 발전했던 그런 마을들이 대부분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부 마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술 변화라는 것, 이동수단의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구나 마차로부터 기차로, 기차로부터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은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권력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을이나 도시의 부침은 물론이고 그런 권력 이동의 와중에서 개인들 사이에도 대단한 그런 불을 움켜쥔 사람도 나오고 또 그런 변화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권력 이동은 무엇인가? 지금 혼란스러운 한일관계나 또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어두컴컴한 시대 속에서도 지금 두 가지의 큰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00년대를 전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을 향해서 많은 종류의 거래가 이동하는 온라인화가 권력 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력 이동의 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인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하나의 큰 변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력 이동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지만 통념을 깨는 그런 과감한 도전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대단한 기회를 잡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력 이동의 실체는 첫째는 온라인화고 둘째는 고객의 맞춤형 해법 제시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옷을 구입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서 옷을 입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구입해 왔습니다 이런 통념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은 그동안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통념을 깨버리는 기업가가 2017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일본인이고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인물입니다 마에자와 유사쿠 1998년도에 마에자와 유사쿠는 1998년부터 스타트투데이라는 그런 회사를 세워가지고 음악 앨범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것이 의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만들게 됐는데 그 의류 쇼핑몰이 조조타운입니다 조조타운입니다 조조타운 2003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조타운은 연간 한 74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일본 최고의 의류 쇼핑몰로 성장했습니다 이 조조타운을 관리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조조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10월 1일 날 회사 이름을 스타트투데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 출시한 제품이 바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대단히 혁신적인 제품인데 그 제품이 2017년 11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얼마 전이죠 치수를 측정하는 일종의 바디슈터입니다 보디슈터 입으면 치수가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주식회사 조조가 2017년 11월 말에 예약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이 조조 슈터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데요 첫째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옷을 입어 본 다음에 옷을 결정하려면 시간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귀찮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쁠 때는 참 맞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덜컥 옷을 구입하게 되면 입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거는 맞지 않으면 또 반품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골치 아픈 겁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디에서 탄생하는 거 아니까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죠 고객들의 안타까움, 고객들의 한스러움, 고객들의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움을 해결하는데 주식회사 조조가 내놓은 조조 슈터는 조조 슈터를 입기만 해도 신체 사이즈가 자동으로 측정되어서 그 신체 사이즈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조조타운 앱에도 보관되고 같은 정보가 바로 주식회사 조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주 핵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보디 슈터를 이렇게 보급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원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돈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주식회사 조조는 전혀 안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배포하는데 운송료인 한 2천 원 정도만 받은 거죠 거의 공짜인 거죠 이처럼 간단한 해법 때문에 고객들은 굳이 매장을 방문해서 옷을 입어보는 그런 번거로움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체형에 꼭 맞는 일종의 맞춤형 의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입기만 해도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조조 슈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보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슈터에 한 300개, 400개 정도의 도트 모양의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360도를 촬영하면 그 마크를 통해서 신체의 치수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측정된 정보는 모두 24개 전신의 24개의 부위에 대한 치수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정밀한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조조는 돈을 어떻게 보냐? 개인의 맞춤형 비즈니스 슈터 그러니까 체형을 한 신체 지수가 주식회사 조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자 정장, 비즈니스 슈트라든지 그 다음에 와이셔츠, 옥스포드 셔츠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청바지를 구입하고 싶으면 그냥 고객이 주문만 하면 정부가 이미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장이나 맞춤형 셔츠나 맞춤형 티셔츠나 맞춤형 청바지가 체형 데이터를 받던 거로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장, 캐주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필수 의료까지 모두 다 조조타운에서 판매할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조조 슈트를 주문해서 입어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수가 72개국입니다 72국에 속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조조타운에 접속해서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 조조 슈트를 주문해서 공짜로 운송미만 지불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360도를 돌면서 촬영을 하면 그 정보가 바로 조조타운에 보관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매장에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바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의료 매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상업용 그런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대개 쇼핑몰에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대개 의료 매장이 가장 크고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이죠 창업자 마에자와 유사쿠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자산이 39억 달러 4조 4천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열한 번째 부호죠 항상 시장을 만들어간다 창조한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여러분 차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대한 온라인의 물결 거대한 고급 고객 맞춤형 솔루션 시대의 등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범세계적인 시장 확대를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조조타운이고 조조슈트고 주식회사 조조고 그 다음에 창업자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인물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